사도 바울 저는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토라 공부도 남달리 깊게 많이 했습니다. 출중한 라삐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스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메 우리는 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소망을 품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열매 속에서 발견하는 세 가지 색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 속에는 자랑과 교만과 탐욕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교만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색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묵상을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될까요? 구약 전체는 죄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를 재단에 발라야 인간의 죄가 속해진다는 끝없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가능했습니다. 풀려나고 자유로워 지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구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게 함으로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만이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구나. 예수님이 6월절에 제물이 되어야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말끔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짐승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제사장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깡그리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성전시대의 종식을 얘기하는 것이며 제사시대의 종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출애굽의 완성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가 우리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탐욕스러워지죠. 그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일들을 되풀이하지만 그분의 피가 내 얼굴에 흘러내린다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피에 적셨다면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더 이상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은 계속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발 끈을 조여 매 듯이 다시 신앙의 끈을 조여 매야 합니다. 신앙의 끈은 언젠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 듯이 성찬을 통해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야 그래서 나를 기억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능력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부끄럽지 않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까지 단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용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것으로부터 자랑을 취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억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스펙, 내 가문 단 하나도 입을 열어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자랑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듯이 우리가 단 한 가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할 주제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스 6장 15절입니다.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어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메. 유대인들은 할래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문제지만 율법폐기론자들도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전부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는가 덜 지었는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분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같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주눅들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찬으로 부르시는 까닭은 오직 이것만이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것밖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설교자들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기적만 열심히 설교하다가 생긴 일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그런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제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발라야, 그 피가 우리 안으로 서며 들어야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억합시다. 남은 우리 삶의 모든 과정 동안 단 한 가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 때문에 우리 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설교들 골라듣다가 우리 입맛만 까다로워졌습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결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됩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가 능력이 될 때 이 시대를 능력히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만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도 아니여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여 세상에 구글하는 사람도 아니여 세상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아니며 세상 때문에 속을 꺼리는 자도 아니며 오직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마치 배가 바다를 유유히 항해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두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내 안에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는 것을 붙으십시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의 성도가 몇 명 오고 부엉이 되고 말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이 시대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맞설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스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그분의 능력은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면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그렇게 칭을칭을 대는 세상 그렇게 조롱하는 세상 그렇게 빈정대는 세상을 향하여 아니 죽어가는 강도가 단 한마디 오늘 밤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능력을 보여주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랑거리도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그분만이 자랑이 되고 그분의 보혈만이 능력이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건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말고 등에 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 입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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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